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8페이지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시험상에서 인용이 자주 되니까 기억은 좀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부담하는 위험 중에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불필요한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포트폴리오. 자, 그랬을 때 이번에 갈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은 거기 259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은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 개 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분산 투자하더라도 이거는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피할 수 없는 위험. 분산 투자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래서 왜 얘는 피할 수가 없냐면요. 얘는 시장 전체에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인플레 위험이라든가 또는 경기 변동이라든가 또는 이자율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체계적인 위험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산 투자에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계절 상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주류를 갖고 얘기하면 소주는 겨울에 잘 팔리고 맥주는 여름에 잘 팔리죠. 그런데 반대 계절에는 서로 매출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소주 사업에만 투자하지 않고 맥주 사업에도 분산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계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소주 사업하고 맥주 사업에 나눠서 이렇게 투자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얘가 매출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얘가 매출이 커지고 맥주는 반대로 여름에 커지고 겨울에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했더라도 만약에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거는 분산 투자에도 소용이 없죠.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으나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59페이지 하단에 가면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진 애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울기가 우아양하는 기울기를 갖는 애 있죠.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뭐를 얘기했냐면 구성 자산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주와 맥주와 여러 가지 전통주와 이렇게 여러 개의 사업에 분산 투자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대로라는 얘기죠. 그러나 비체계적 위험은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면 그 위험의 크기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관계가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된다.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게 포인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나와 있어요. 또는 위험분산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가 그게 상관계수라는 거죠. 여기 상관계수는요. 크기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플러스 1이라고도 쓸 수 있지만 1로도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이 상관계수라는 건요. 투자자산, 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에 대한 또 다른 자산의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요. AB 두 개의 투자자 대안이 있으면 얘네들은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분산 효과가 최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요.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잘 될 때는 같이 잘 되지만 안 될 때는 같이 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이 됐을 때는 위험분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의 크기를 가지고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관계수의 의미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면 100% 다른 방향, 소주, 맥주와 같이 그런데 100% 동일한 방향은 맥주하고 청량 음료와 같이 이렇게 수익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렇죠? 그러면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으면요. 상관계수와 포트폴리 효과라고 260페이지에 거기 양가루 2번에 상관계수와 포트폴리 효과가 있을 때 지문 2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1이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로서 분산 투자할 때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3번에 보시면 따라서 1일 때는 1만 아니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거가 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는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입문 기초 과정에서는 이 상관계수의 논리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최적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돌아오는 기본 또는 심화 이론에서 또 추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린글에서 설명이 되니까 너무 부담은 안 가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 가면 부동산 포트폴리오라고 6번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자체는요. 부동성하고 개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의 지역시장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7번을 가면 재산산분법이라고 있어요. 이 재산산분법은요.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얘가 최적 포트폴리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 운영을 할 때는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에 나눠서 투자 운영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다. 얘가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시단다는 거. 거기까지는 시험에 한번 인용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65쪽에 가면 문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죠. 거기 1번 지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그럼 틀리다는 얘기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5번에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런 게 틀린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거나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돌아올 때 우리가 확인을 한번 또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라고 돼 있죠. 여기도 이제 이번에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는 기본 개요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거기 이제 원래 제목은요.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배우셔야 될 게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배우셔야 되죠. 그리고 왜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시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투자를 할 때 투자한 돈이 미래에는 현재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시장의 평균적인 이자율이 5%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5년대, 10년대는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 것인지 또는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을 때 이 돈의 현재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게 이 토지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한 5년, 10년 되면 한 1억 이상의 가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1억 주고 사. 이러면 우리 1억 주고 살 수가 없죠. 왜. 5년대, 10년대의 1억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정도의 가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과 미래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의 현금 흐름을 우리는 비교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 시간 가치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본 환원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재 266페이지에 가면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번에 갈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개수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할 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당 상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를 이 파트에서 물어볼 때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미래 가치를 구하는 애와 현재 가치 구하는 애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역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미래 가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문에는 줄여서 일시불의 내 가 개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고요. 얘도 연금의 내 가 개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현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 가 개수 또는 연금의 현 가 개수 그러니까 얘네들은 현재 가치 구하고 얘네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네는 제목 안에서 미래 가치냐 현재 가치냐가 구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감체인 개수를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다 미음이 있죠. 미음이 있으니까 얘네는 미래 가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수 관계를 수립할 때는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역수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역수 관계가 돼요. 나중에 우리가 돌아올 때는 역수 관계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폰에 보게 되면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역수 관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정도 미래 가치 구하는 거 세 가지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세 가지 이렇게 역수고 밑으로 역수가 되더라 그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셔도 훌륭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의 용어들에 대해서 왜 역수 관계가 수립되는지 그 부분은 돌아올 때 우리가 정리해드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굵은 글씨로 또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참고하셔도 되더라. 이걸 왜 역수가 중요하냐 271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271페이지에 거기에 확인 문제 하나 있어요.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쭉 물어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는 답만 확인해 보자고요. 답이 5번이에요. 5번 해봤더니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는 저당 상수의 역수래요. 얘하고 틀리잖아요. 이렇게 역수니까 답은 감책인 개수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수에 대한 정보만 정확하게 알아둬도 시험 운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맞출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거라도 먼저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초로 먼저 정리를 해드렸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2장이죠.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발생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투자 분석을 할 때는요. 이 현금 흐름이라는 걸 기초로 하는데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있죠? 영문상에서는 캐시플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흐름을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현금 흐름을 파악할 때는요.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요. 매각 현금 흐름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이 두 가지를 파악하냐면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인 40년, 50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 기간 동안만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 이론에서는 한 5년 정도를 갖다가 보유하다가 5년 후에 매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나중에 얘를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두 가지의 흐름을 왜 다 파악을 해야 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인데 6억은 내가 융자를 받았고요. 내 지분을 4억을 넣었어요. 내 돈을 4억을 넣어서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융자를 받았으면 처음에 내가 투자한 돈은 4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투자 운영하는 동안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그것도 내 지분에 포함이 될 것이고 나중에 10억짜리인데 팔 때 11억에 팔았으면 차익도 내 주머니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6억이라는 돈을 빌렸는데 그동안에 나는 원리금을 갚았을 거란 얘기죠. 원금 상한 것만큼 내 지분이 커지겠죠. 그러면 애초에 내가 투자한 지분과 나중에 얘를 처분했을 때 내 주머니로 다시 돌아오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현금 흐름을 다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할인 기법 중에 보면 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고 비할인 기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인 기법이라는 건 이거 두 가지의 흐름을 다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비할인 기법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 기법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이 흐름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 돼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현금 흐름이라는 걸 해야 되냐면 내가 투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가 요구하는지 그걸 충족이 될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투자의 어떤 환경이 있죠. 현재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공실률이나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투자 분석이라는 걸 해줘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273페이지에 가면 거기 3번에 현금 흐름의 측정이라고 돼 있죠. 거기를 별표를 하셔야 돼요. 별표를. 자 거기서 이제 그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할 때 아 이게 영문상에서 보면요. 이게 캐시플로우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측정을 해요. 그런데 이 현금 흐름을 현금 수지라고도 써요. 그죠. 그럼 왜 현금 흐름 현금 수지라고 쓰냐면 이 흐름을 다 파악했을 때 이게 최종 결과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현금 수익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그냥 흐름에 대한 거를 파악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273페이지에 보면 박스에 영업 현금 흐름이 있는데 자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얘를 측정할 때는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영업 현금 흐름이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글자를 따게 되면요. 가유순 전후라고 얘기를 해요. 가유순.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은 거기 보시면 가능 총소득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순영업소득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글자를 딴 거예요. 글자를.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는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4번, 5번 지문 이렇게 나란히 출제한 선례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일단 현금 흐름이죠. 그러면 단어를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번에 갈 때는 얘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하고 하는 거죠. 가능 총소득이라는 건요. 임대 단위당 연간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실이 있어요. 임대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실인데 실당 예를 들어서 연간 50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얻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500에다가 여기 연간 500이라는 게 단위당 예상 임대료고 20실이라는 게 임대 단위수겠죠. 이거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곱하게 됐을 때 한 600만 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 6,20이 하게 되면 얘가 1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얘가 100% 임대가 됐다는 과정인데 현실적으로는 공실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빼냐면 공실 및 불량 부채라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대한 거를요. 통상 5에서 10%를 줘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10%의 공실이 있다 그러면 1,200이라는 걸 이렇게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타 소득이라는 건요. 영업의 수입이에요. 주차장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입이나 자판기를 설치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그런데 통상 얘는 들어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공제하게 되면 1억 800만 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에 대해서는요. 공실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빼냐면 영업 경비라는 걸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부동산을 운영을 해서 1년간 발생하는 경비를 공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경비를 공제할 때는요. 유효총소득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27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영업 경비가 양가로 보내 있죠. 그 안에 그 박스 안에 보시면 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항목을 주고 여기서 공제할 거 공제하고 이렇게 계산해보라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경비가 한 800이다. 이렇게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유효총소득에서 경비를 뺀 게 이제 순영업소득이 되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올 때 빼면 이제 1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이 있을 때요. 이 임대부동산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인데 6억은 융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자율 5%로 융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4억을 내가 지분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1억 2천, 1억 8백, 1억이라는 거는 내 돈만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빌린 돈하고 내 돈하고 합쳐서 투자한 이 10억이라는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얘네 세 가지는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발생한 수익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영업소득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아니고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내가 A은행에서 빌렸다 그러면 A은행하고 투자자 값하고 이걸 가지고 나눠야 돼요. 그런데 먼저 은행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빼주냐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걸 빼줘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는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 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자만 공제해 준다고 가정하게 되면 6억에 5%면 여기서 3천을 공제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빼고 난 것이 7천이 남겠죠. 이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전부터. 그래서 여기 있는 세전하고 세우는 내가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에서 우리는 또 뭐를 빼야 되냐면 영업소득세라는 걸 빼야 돼요. 그러면 이 영업소득세도요. 따로 계산하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275페이지 가면 상단에 양가로 9번에 영업소득세 계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이 한 천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 세우가 남는 게 이제 6천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가로놓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고 머리 아프네 복잡하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가, 유, 순, 전, 후. 그렇죠? 일단 그걸 되뇌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소. 그러니까 가, 유, 순, 전, 후. 공, 경, 부, 소 하면 이 흐름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정도에 대한 영업현금 흐름에 대한 것 정도를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계산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돌아올 때 한 번씩 다루고 해야 되고요. 나중에 문제 짚을 때 또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씩 이렇게 접해보는 거죠. 아, 이런 용어가 있구나. 이런 걸 뜻하는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항목별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처음에는요. 이게 들어도 선뜻 와닿지도 않고 참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게시판 같은 데 가서 합격자분들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노력하면 다 합격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겨울에 내가 공부를 손을 놨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봄이 돼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유를 갖고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277페이지로 가시면 이런 흐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걔도 역시 별표는 별표예요. 그런데 이 투자 분석 기법 안에 가게 되면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할인하지는 않고요. 그냥 1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만 우리가 정리하시자고요. 할인 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할인 기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할인 기법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 수, 내, 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무슨 법을 얘기하냐면요. 순연가법, 얘가 수익성지수법 그다음에 얘가 내부수익률법 그다음에 얘가 현가회수기간법 이렇게 4가지를 꾸준히 또 출제를 해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그러니까 할인 기법이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화폐의 시간 가치 있죠. 이거를 반영한 거예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걸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세 가지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현가회수기간법은 이건 회수기간법이라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글자를 따서 순수, 내, 현 이렇게 들어오면 예, 이거는 할인 기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할인 기법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회계적 이익률법 그다음에 이제 회수기간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 회수기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가 들어가면? 회가 들어가면 우리가 여름철에 회주오심하라고 그랬죠. 이게 들어가면 비할인 기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277페이지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할인연금수지분석법 뒤에 나와 있는 내부승일법 수익성지수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돌아올 때 그때 하셔도 무방하다. 지금은 이 제목을 알아들은 것도 한 문제짜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초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너무 한 번에 들으시게 되면 나중에 또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투자론에 있더라라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투자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려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내용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게 간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론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01페이지죠. 부동산 금융론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